명중치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높은 곳에서 사냥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체크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려고 해요. 명중치에 관한 것을 올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이 체크리스트와 비교해 보시고 현재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들을 다 하셨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명중치는 첫 번째로 무기, 두 번째 컬렉션, 세 번째 장신구, 네 번째 재련작, 다섯 번째 스킬, 여섯 번째 신탁을 증표로 배우는 스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무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명중이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고 현재 끼고 있는 장비가 고강이 아닌 경우에는 자신의 클래스를 고려하셔서 실레노스 무기를 사용하시면은 그게 명중이 진짜 많이 올라가요. 사용하시면 되겠고 실레노스를 사용하지 않는 직업이 따로 있어요. 우측 상단에 영상 추천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렉션인데 컬렉션 같은 경우는 장비 컬렉션, 이벤트 컬렉션, 클래스 컬렉션, 아가시온 컬렉션이 있어요. 솔직히 이제 무강화금이나 소감 같은 경우는 클래스랑 아가시온을 제외하고 이 세 개를 한번 보시면은 컬렉션에 명중, 그리고 이제 원거리시면은 원거리 명중, 그 다음에 근거리시면은 근거리 명중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하고 이제 자기 주 스탯 있어요. 이 주 스탯이 오르면은 수치랑 또 올라간 수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벤트 컬렉션까지 여기 보시면 이벤트 컬렉션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장신구인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별표 한 열 개, 열 다섯 개 하고 세 개 더 치세요. 이제 이건데 이게 보통 지금 현재 사막새가 300에서 400 다이아 정도 해요. 보시면은 미쓰릴반지 보시면은 사막새가 370 다이아, 흑진주 같은 경우는 325 다이아, 그리고 피닉스 같은 경우는 347 다이아 정도 하네요. 이게 명중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게 바로 장신구입니다. 이게 효율적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명중 3인데 뭐 340 다이아 말 다 했죠. 여기서 최소 사막새 정도 해가지고 두 짝 해가지고 명중 6 정도에 주 스탯 반지 뭐 건방이나 뭐 격수 캐릭은 힘, 그리고 궁수는 덱스, 법사는 오브랑 인트 이제 하셔가지고 주 스탯 플러스 명중 6을 챙겨주시는 게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시 학세, 위세의 팔찌가 있는데 이게 정말 안 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를 끼고 있긴 한데 3만 되더라도 명중치가 4가 붙기 때문에 이거를 필이 위세의 팔찌는 한 1000 다이아 정도 하면은 3위세의 팔찌 뜨거든요. 효율적으로 올리시려면 위세의 팔찌를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뭐 캐시 학세라고 거래 안 된다고 안 해주시면은 명중이 끝까지 났습니다. 한 1000 다이아 하면은 한 3만원 정도. 꼭 이제 모으시면은 모으셔가지고 천천히 이제 그 데일리 보상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천천히 모으셔가지고 1, 2라도 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재련작업이에요. 재련작업.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끼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명중 3을 띄워놨습니다. 근데 보통 여기서 1부터 3 뜨거든요. 근데 3 같은 경우는 보통 생명의 돌을 한 200개를 발라도 300개를 발라도 안 뜨는 확률이 높아요. 1단계 옵션만 이제 녹색템은 1단계 옵션. 그 다음에 희귀템은 2단계 옵션까지 붙는데 명중을 챙겨올 수가 있는데 다른 거 챙겨오는 것보다 명중 챙겨오는 게 엄청 좋습니다. 3을 챙겨오는 게. 근데 이게 잘 안 떠요. 그래서 명중을 여기서 한 많이 끌어오면은 이 정도. 이거를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명중을 자기 밸런스, 스펙 밸런스를 고려하셔가지고 끌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로 장신구 다음으로 가장 싸게 명중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스킬인데 이 스킬 같은 경우는 이제 효율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자신의 직업 명중이나 힘 그리고 추가 데미지 그 다음에 무기 데미지 이런 스킬은 돈을 모으셔가지구나 이제 파밍을 하셔가지고 정말 배워주시는 게 엄청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신타계 증표 그리고 신타계 증표 스킬 어 아이나사드 그 사제한테 가면은 배울 수 있는 스킬이 있어요. 신타계 증표로. 여기 보시면은 블레이드 컨트롤 여기서 또 이를 가져옵니다. 다른 클래스는 이렇게 원거리명중 그리고 데미지도 있어요. 임프로브 블레이드. 이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꼭 챙겨주세요. 저 같은 경우 이걸 3일차까지 몰라가지고 안 했었어요. 이제 그리고 녹색에도 이제 샤프아이 그 다음에 있는데 이건 좀 비싸기 때문에 10만개가 훌쩍 넘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모으셔가지고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임크리스 어택까지. 간단하게 무과금 소과금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과금을 하시는 분들이나 현재 앞으로 과금을 하실 분들에게 제가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면은 내 현재 장비의 전체적인 스펙 밸런스를 고려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 귀걸이가 이미 5귀걸이인데 귀걸이 이미 5귀걸이인데 이걸 6으로 무리해서 도전하는 것보다 어... 이 도전할 돈으로 영웅변신을 도전하셔서 클래스 뽑기를 하셔가지고 컬렉션이나 영웅변신을 노려보는 게 좋고 장비 컬렉으로 뭐 120다이아에 120다이아에 명중 2를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래가 안된다고 이게 어... 묶이는 돈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하는 것보다 8무기를 막 9무기로 재련하는 것보다는 이런 거를 전체적인 자기 장비 스펙에 맞춰서 어... 생각을 해 가시면서 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막 밸런스가 안 맞아버리면은 결국에는 서버 초반이고 시세는 계속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인 밸런스에서 가장 싸게 맞출 수 있는 거 고려하셔서 하셔야 됩니다.